수시제도의 학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대입시에서 수시제도의 학대를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봐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도입하는 나라의 문화적 풍토라든지 관행이라든지 관습이 맞지 않으면 좋은 제도가 나쁜 제도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관행이나 관습 그리고 문화적 풍토를 미뤄보면 수시제도라는 것이 정착되는 데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드러내기가 좀 민망한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사회는 사기나 기만, 공괄, 무고, 위정사건이 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다가 표절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일은 공사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다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문가의 직업윤리라는 것도 온정주의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당국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의 그런 제1저자 등재권을 허롱한 것도 결국 직업윤리라는 측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국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비중이 조국보다도 정도가 덜하겠지만 조국류의 사건과 유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른바 스펙관리라는 그런 측면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며칠 전 공병호TV는 서울대 총학생의 차원에서 조국 사태의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고 조국 사건에서 읽는 한국의 미래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댓글로 남겼습니다. 남경민 씨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서 조국과 조민류의 입시 부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제 학생은 수시 전형으로 의학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턴과 자기소개서 등에서 얼마 정도는 오류는 있을 수 있으니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유라라는 성마선수는 아주 탁부투한 분야라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유라실을 결국은 퇴학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하나는 펀드 관련 그런 경제적인 사건, 다른 하나는 자식의 부정 입학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모두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되지만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은 일단 입학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의 회복은 우선적으로 범죄를 범한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돼야 될 겁니다. 조국 딸이 고려대에 제출한 12개의 제출 목록 가운데 아홉 번째가 당국대학의 의학 논문이었습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가짜 서류들이 몇 가지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 16일 날 검찰 조사에 응한 당시의 입학 사정관이자 현직 고려대 공과대 교수를 지내신 분은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조국의 딸이 당국대 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 관계자는 검찰이 고려대를 8월 27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에 지원자의 정빙 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이들 관련 서류들이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치는 검사 조사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고려대가 결제 해제의 자세를 해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입학의 정당성을 스스로 규명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려대의 학사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제 학생이나 졸업생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 가운데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 학교는 심의위회를 열어서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회가 열리면 학생에게 서면 또는 또 출석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그 소명기회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입학을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당국대 의학 논문 제출로 입학 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당국대에서 잘못된 의학 논문이 제출되어서 입학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입학 취소 사유의 저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이미 발생한 조국 사건을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의 자원에서 처리한다면 다음에 다섯 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 입학은 취소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결과적으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재의 수시 입시 제도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조국과 조국의 처 그리고 딸에 대해서 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조국은 법무부 장관 측위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피의자의 자격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